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모 씨는 아들과 함께 내가 지금 친척 집에 갈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달라고 경찰은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을 듣고 경찰은 곧 철수를 했고요. 하지만 30분쯤 뒤인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 다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극단적 행동을 할 것 같다. 빨리 와달라. 경찰대로 다시 와달라.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행동이 발생이 돼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라고 하는데 한 2, 3일 정도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동안 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1년 전, 작년이죠. 아내가 탄원석까지 쓰면서 마약 문제 관련해서 좀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김성민 씨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약류를 투약을 했다가 경찰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도 크다. 부모 싸움으로 자살을 시도한 게 2014년에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내 잘못도 있으니까 남편을 좀 선처해 주세요. 라는 탄원서를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 글쎄요. 실제로 김성민 씨 아내가 마약함으로 두 번 기소됐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말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와이스타 뉴스와 인터뷰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엄청 복잡해졌어. 정말 힘들어요. 김성민 씨, 무척해야 하고 반성 많이 쓰고 있어요. 다 제가 좀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지금 눈 떠 있는 동안에 그 사람한테 편지 쓰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요. 그냥 인기 많이 얻고 방송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알랐습니다. 구장 차장. 이 김성민 씨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군요. 그렇습니다. 연예계에 데뷔한 건 1995년인데요. 2002년에 그 드라마 인어 아가씨로 신인상을 수상을 합니다. 네, 기억납니다. 당시에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인기가 상당히 좀 올랐고요. 2009년에는 예능의 남자의 자격에 출연을 하면서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요. 그렇죠. 2010년에,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마약을 4차례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 당시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요.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풀려나서 2012년에 다시 연예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상원 변호사님, 마약으로 두 번 구속됐으면 법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보통 정과가 없고 하면 집행유예 내줍니다. 그리고 대마초는 필로폰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비해서 형이 좀 약하고요. 그런데 마약을 두 번째 하면 그때부터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 그랬네요. 네, 저도 마약 전담 부장을 했는데, 하여튼 마약에 관해서는 특히 필로폰에 관해서는 법원이 아주 엄격하고요. 하여튼 그 초범보다 재범이 훨씬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자, 방송인들, 아주 화려한 연예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을 받아서 별일 없겠지 합니다만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외로움이나 상실감, 그런 공허함 같은 게 굉장히 키운 것 같네요.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때도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걸 고민을 해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할 방법이 아닌 혼자서 옹쿨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계속 나락으로는 어두운 곳으로 제 스스로가 선택했던 것 같아요. 뭐 신변심에는 가족이 있었고 아무래도 누나 많이 고생했거든요. 탐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일서부터.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더 애틀해요. 누나 많이 웃게 해주려고요. 다른 연예인 소식 하나 좀 보겠습니다. 김혜수 씨가 최근에 새롭게 영화를 찍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까? 내일 소속사 매니저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하는 결혼식의 사회를 김혜수 씨가 직접 보기로 자척을 했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매니저 권태우 팀장하고는 2년 정도 함께 일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동료 배우의 결혼식에 사회를 보는 경우는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스텝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유명 여배우가 직접 사회를 배우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받았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덕익 차장. 최근에 영화 하나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까? 코믹 연기 많이 한 거 보지 못했었는데요. 예고편만 봐도 상당히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국바이 싱글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상당히 나이가 조금 들어있는 영화 배우, 턱 배우이긴 한데 한참 연화에 달나가는 남자 배우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돌발 발언을 해서 소속사를 깜짝 놀라키는 저런 장면까지 아주 코믹하게 처리를 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장면인데 어쨌건 대스타가 갖고 있는 그 상실감 김성민 씨의 자살한 시도에서도 봤고 김혜수 씨, 자기 매니저를 위해 직접 사회까지 보겠다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유정 변호사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로서 법정에 섰고 탄호서까지 쓰게 됐죠. 순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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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